체채체채자로 끝나는 말은 라베니체! 교체! 입체! 임체! 정은체? 주무관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촬영해요? 오늘은 라베니체 홍보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여기 물 너무 예쁘다 김포에 이런 데가 다 있네요 시민분들 너무 많으셔서 부끄럽다 조명이 많아서 아주 좋네요 주무관님 조명이요 저 춤추면 안 돼요? 가서? 조명!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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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주 아 조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여기 김포 시민분이세요? 네 라베니체 산책은 좀 자주 나오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나와요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국사람이랑 바람도 쐴 겸 먹으러 이렇게 자주 나와요 저희 라베니체 왔으니까 채자로 끝나는 말 끝말있게 한번 가시는 거 어떠실까요? 게임 시작해 볼게요 채 채 채 자로 끝나는 말은 저부터 할게요 라베니체! 우리 어머님 이렇게 도는 걸로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채 채 채 자로 끝나는 말은 라베니체! 교체! 입찰! 인체! 정은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베니체 와보시니까 오늘 좀 어떠세요? 여기에 산책 크기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금빛으로까지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좀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운동 삼아 오기도 좋고 맥주 연장도 좋고 그런 거 같아요 와우 여기 오락체도 있네? 금동지 잡기로 내기 한번 할까요? 진짜.. 뭐 걸래요? 인형 따시면 다음 주에 쉬운 아이템 갈 거고요 못 따시면 어려운 아이템 쉬운 시절에서 졸 준비하세요 진짜 ята 돌아와 다지 탄성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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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eth 신발 아 진짜 한편만 샘 딸기 딸기 아쉽군요. 아 진짜 한 판 어 저거 뭐예요? 저기 보트가 있는데? 보트 맞나? 아 너무 예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트 타볼 수 있나요? 저희 지금 금빛으로 수상 레저시설 개장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보트가 지금 세 종류 세 종류나? 보트가 세 개나? 이게 페달 보트 아 페달 보트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페달 밟으면서 두 분이서 운전하시면 되고 이거는 다인승 보트 아 되게 크다. 사실 저는 저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쵸? 저희 개인이잖아요. 아 이게 바로 시선 노릅니다. 그쵸? 이거 운전은 조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간단해요. 보시면 아세요? 네. 조이스틱으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땡기면 뒤로 가고 어린애들이나 여자들도 잠깐 만져보면 바로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봐도 돼요? 아직 안 돼요? 여기가 라베즈 메인걸이죠. 완전 메인걸이죠. 지금 시민분들도 엄청 많고 조명이 어우러지면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가. 이건 뭐예요? 스피커처럼 생겼는데? 이게 저희 핵심 기술이에요. 스피커가 되거든요.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저희 김포시청 저 나오는 유튜브 틀어주세요. 시민 여러분! 김포시청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김포시청 유튜브 타면 탈 때 얼마였어요? 저희 문 버튼은 2만 원이고요. 아 2만 원. 완전 괜찮다. 괜찮죠. 딱 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죠? 구나님 저 내리기 싫어요. 안 돼요. 내리셔야 돼요. 왜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밖에 없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야 돼요. 더 타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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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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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된다. 아니요. 문서가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모르게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라벨이체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인터뷰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기포 시민 여러분들이 라벨이체와 문포트 정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